기상캐스터 배혜지 2000년 아태 위성산업으로 설립이 됐고요. 2016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같은 해에 AP 우주항공을 흡수 합병하면서 AP 위성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AP라고 하면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뜻인데 왜 사명에 아시아 태평양을 넣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봤거든요. 류정수 대표의 답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뚝 솟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아테레는 이름이 생겼고 영어로 AP가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아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인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역시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빅히트입니다. 어떤 뜻이죠? 사진함장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게 투라야 XT 시리즈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위성 휴대폰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인데요. 통화 음질뿐만이 아니라 최장 통화 시간 등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2015년 첫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20만 대가량 팔렸습니다. 이 AP 위성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위성 휴대폰의 개발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첫 번째 키워드, 빅히트를 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위성 휴대폰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지상 휴대폰과 비교해서 위성 휴대폰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류정수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지요. 통신용으로는 똑같은데 이 스마트폰은 지구상에서 되게 멀어야 10km 내에 중개서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통신하는 것 같더라도 그걸 통해서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성 휴대폰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안테나에서 3만 6천 킬로미터의 높이에 있는 3만 6천 킬로미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거에 직접 통신을 합니다. 따라서 위성 휴대폰은 해상이나 사막, 지구촌 오지 등 지상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이런 위성 휴대폰을 개발하는 기업은 AP 위성이 유일. AP 위성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모토롤라와 컬컴과 함께 세계 3위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AP 위성이 하는 것은 모양, 외형 이런 것보다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요. 위성 통신용의 칩을 설계를 해서요. 만드는 것은 대만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요. 저희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연구진들이 직접 짭니다. 바로 이동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반도체인 베이스밴드 모뎀 시스템 온집 기술과 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인데요. 이와 같은 자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 통신 사업자의 위성 통신에 최적화된 이런 위성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현재 AP 위성은 세계 3위 위성 통신 사업자인 아랍에밀레이트의 투라야에 위성 휴대폰을 단독 납품하고 있습니다. 투라야의 E3호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회사는 곧 투라야가 쏘아올릴 4호 위성의 휴대폰 납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사용된다는 위성 휴대폰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아리랑이 있는데요. 아리랑 위성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P 위성의 핵심 사업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위성 제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아리랑 위성과 류장수 대표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류장수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는 2000년 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아리랑 위성 시리즈 아리랑 1호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제가 2000년에 산업체에서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AP 위성의 전신입니다. 아리랑 1호부터 차례로 2호, 3호, 5호, 3A호가 발사됐고요. 앞으로 6호, 7호 위성도 2021년 발사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인 아리랑 3A호인데요. 아리랑 3A호는 국내 공공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위성 본체 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AP 위성인데요. 회사는 한국항공위성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을 수주한 겁니다. 위성 산업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지상장비, 위성 활용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위성체는 다시 시스템과 위성 본체, 탑재체로 구분됩니다. AP 위성은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토대로 위성 본체와 탑재체, 지원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빨리 올려 거려고 아주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OBC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탑재 컴퓨터 또는 OBC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IDHU는 인공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를 압축, 저장, 암호화에 지상으로 송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AP 위성은 IDHU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OBC는 위성 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장치로, AP 위성은 OBC를 표준형 모듈 형태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20년 전부터 위성 사업에 몰두해온 분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 알게 됐습니다. 아리랑이 또 고해상도까지 진행됐다는 점 새롭게 알게 됐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2020년, 2020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달타삼선도 본체, 탑재체, 지상국 등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AP 위성은 달타삼선 개발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류장수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달 탐사선에 들어가는 전자장치입니다. 지금 이거는 EM이라고 하는 지상장치인데요. 이거 끝나면 저희가 실제로 달에 보낼 FM이라는 프라이트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최초로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달 탐사선 본체에 들어가 가지고 작동하는 그러한 전자장치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전장품의 설계와 제작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시험용 달 궤도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위성 본체에 대한 AP 위성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위성 제조 분야에서는 100kg 이하의 소형 위성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AP 위성은 2017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형 발사체 검증용 소형 위성체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위성의 본체와 탑재체뿐만 아니라 위성 운용을 위한 지상국 개발과 운영까지 모두 AP 위성이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 주도로 위성체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AP 위성의 위성통신 사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곧 돌입을 지금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위성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적인 게 우리가 초지능, AI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 하나가 초연결 사회예요. 많은 인간만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물 간의 사물력, IoT, 또 M2M 이런 쪽에서 위성통신의 역할은 정말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성통신 기술을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M2M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M2M은 자유주행 차량과 사물 인터넷에서 기기간 자동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5G의 상용화가 되면서 위성 기반의 M2M을 활용해 사물 인터넷 등을 지상에서 해양과 항공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재난대응에 효율적인 5G 이동 위성통신 시스템 온칩 개발 사업자에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5G 위동 위성통신 서비스는 재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 통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팡과 스마트 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해 성장성이 큽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할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249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428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11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요. 눈여겨볼 점은 기존에는 위성 휴대폰 사업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점차 위성 제조 산업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지난해는 처음으로 위성 제조 사업의 매출이 휴대폰 사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성 제조 관련돼서 매출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앞서 가지고 AP위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과 위성 제조 기술을 융합하는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류정수 대표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맞는 게 우리 또 회사의 목표가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실제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나는 이런 쪽을 살펴가지고 좀 집중도 하고 선택도 하고 이를 예정입니다. 위성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AP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의원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